악한 막이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이 돌에게 빵이 되라 하여 보시여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라 악한 막이 세상 왕국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세상 모든 것 당신 것이라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하느님만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악한 막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주님이신 하느님을 떠보지 마라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예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길